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춰있는 요즘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무대가 빌 틈도 없고 아 되게 좋다 발레 해적은 레돌아와 길라라를 해적인 콜라드와 알리가 구출한다는 내용인데요 현대 시대에 맞춰서 조금 각색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클래식 발레 제압구가 돼서 그 발레단 고유의 레파트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찐감 넘치는 음악과 춤으로 계속 끝까지 중요한 것은 즐거워 공연 내내 동일 빨래단의 신장 해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꼭 꼭 공연하고 싶습니다 해적이랑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